어 뭐야? 태형이 왔네?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마 싫어 태형이 어디서 태형이 아 태형이 형이 근데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? 비형도 갔어요? 안에도 비형이 있는 줄 알았네 너 태형이 어디 갔어? 태형이? 어쩌면 저 형 너 안에 누구야? 저래가 진짜 엄마가 나 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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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얼이셨어요? 쌩얼이셨어요? 전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. 쌩얼이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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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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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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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